시바이누가 1달러를 간다고요? 그래요 요새 기세가 좋긴 합니다만 현재 시바이누 시총 순위가 9위입니다 전세계 코인 9위 시총이 22.5조에요 그리고 현재 가격에서 1달러가 되려면 이 시총이 3만 배가 되어야 됩니다 3만 배 3만 퍼센트가 아니라 3만 배에요 그러면 시총이 22.5조에 3만 배면 한 67경 정도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냐면요 엔비디아, 삼성, 애플 이 3개의 시총을 다 합해도 안되는 돈이에요 온 우주의 자금을 다 끌어모아도 안된다는 거예요 물론 소각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된다면 소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행된다면 뭐 되겠죠 그것도 10년, 20년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느리게 올라가겠죠 누가 그 많은 시바이누를 소각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간혹 10대 1, 100대 1 이렇게 합치면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시바가 1달러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그냥 조사모사 아닙니까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1달러 같은 1달러 같은 이 허무 맹랑한 이야기는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바이누가 1달러가 되는 일은 적어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이번 생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호재가 나오고 그 어떤 자금이 들어와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딱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바이누를 홀딩하죠 왜? 1달러 같은 허무 맹랑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당장의 시바이누가 오를 건 아니까요 근데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야 너무 낮은 가격에 시총도 없던 시절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 얻어서 400만원으로 1조 벌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천원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보 없이 투자 안 했으니까 1억으로 올라도 그냥 부럽다 하고 지켜만 봤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정보 그놈의 그 정보 드리면 여러분 지금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살면서 한 번 들을까 말까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못 믿으시겠죠 그럼 남들 돈 벌 동안 또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거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다만 코인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코인을 앞으로 하실 분이시라면 정말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올해 2024년을 대불장으로 장식할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뭡니까 여러분? 바로 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 이 선생이 여러분에게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안전한 주식시장보단 변동성이 심한 이 코인 시장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굴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막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이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입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등 민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 즉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우리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역시나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 마냥 미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며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화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한 것도 미국의 정부의 관리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였으며 이제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미국이 직접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CBDC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코인하면 다들 리플 말고는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리플이 시총 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은 지금 SEC와의 소송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 정부에서 자체로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서 전 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검증된 내용으로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테더코인처럼 달러화 시킬 거며 스테이블로 연동시킬 걸로 보이기에 달러의 현재 가치의 금액으로 상승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 시점에서 1달러의 가치인 약 1,000원 이상의 가격까지도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현재 세계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정부의 기관들이죠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옐런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이건데 보시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고 중요한 부분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Alternative Eligibility Examination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를 해놓은 자료고요 Criteria, 기준이 이제 Federal Reserve, 연준, 그리고 Treasury, 국고 그리고 Financial Management, 재무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리플도 있고 테더도 있는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TBD로 미정됐다고 그러니까 즉 제외를 하겠다는 뜻이죠 디스커션 써 있죠 그리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코인마저도 미정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디스커션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난 게 바로 이 코인이죠 유일하게 eligible, 적합 판정을 받은 이 코인입니다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1000배 이상의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코인을 방송으로 벌써 여러 번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많이 올렸는데 이게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 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럼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8243-9233 이거 제 개인 번호예요 여기로 후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0만원 투자하면 1억원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천원만 투자해보시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혹은 투자하지 않고 계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 자체 평생을 사시면서 한 번 들을까 말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자식들 있으시죠 이 자식들에게는 항상 공부하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자식들은 안 따라오죠 자기는 공부 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중간만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부모들 입장에서 다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떤지 아니까 겪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자식들 닥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제가 지금 그 생각이에요 전 아니까 겪어봤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선생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과 관련된 정보 및 내용을 개별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정보 받으실 연락처 및 내용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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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